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뭐죠? 본문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적 기도를 들이시는데 그 중보적 기도를 들이시면서도 이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당시에 열두 제자들만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실 때에 그 보냄을 받은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열두 제자들 그 사도들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열두 제자들 사도들만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앙의 왕이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요 교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헬라우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천치사와 칼레오 푸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크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곧 이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신 크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보면 식구들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안식구 첫날입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워 숨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도 확인했지만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며 숨어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그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걸어잠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 배신자예요 이 비겁한 놈 같은 일이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비난과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재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연속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자들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편안함과 평안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차 타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비행기를 탓해도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연탄 떼지 않고 뭐 좋게 아주 난방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비좋은 곳에서 살겠죠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누구라도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돈과 환경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평안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강일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이 평강은 어떤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까요? 왜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일까요? 그것은 이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 이 평안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놀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만이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일제기 이사회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다 같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왕따를 당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인데 오늘 내 안에 이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적어도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뭐 돈은 없어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 고평안입니다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에게 여러분 이 평강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평안을 가진 자만이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 6장 15절에서 우리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아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선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가 두렵고 떨고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두려움 가운데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내가 실수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부르시고 대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 말입니다 남보다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남보다 내가 가난해도 뭐 남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뛰어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돈은 없어도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이 평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열매인 이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을 안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을 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 그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 여러분께 그로 기름 돋우사